신동님 혹시 슈가 채널이라고 아시나요? 슈가 알죠? BTS의 슈가가 아니라? 둘이 하는거 알죠 어떻게 아세요? 쇼츠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넥타이 메고 하는 춤 그거 멋있던데 아까 수완이 있던데 슈가가 누구누구에요? 그런건 몰라요 한 명의 이름이 수완이란 친구고 한 명이 가은이라는 친구가 할 정도로 슈가 어? 가은 알죠? 가은 많이 들어봤어요 둘이서 하는 채널인데 확실히 많이 보시는구나 김수완이가 아닌가 트렌드 같은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본거에 있을텐데 봤었어요 아트 비트는 보지 않지만 슈가는 보시는군요 어 그러네 요즘에 워낙 숏영상들을 많이 보다보니까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본거 같은데 음 얘들 되게 잘 나왔네 수완이 나왔네 하하 영광입니다 라고 이 친구거든요 스마일 아 스마일 네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컨셉 되게 좋다 라고 생각했어 아 누가 보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누가 나한테 보내가지고 어 이거 괜찮겠다 어어